Q.무니아의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 TBS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네 우리! 50년 킴 병수! 근데 이게 뭐냐? 뭐냐? 이거 그냥 대충 빼는 거지. 한 1년 반만에 아는 사실이네. 고기야! 어 나왔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바로 왜 그래. 아니 이게 없는 게 아니야. 형 살인잖아 뭐야. 살견 살견.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별로 못 나올 거 같은데. 훈연하는데... 킴 거 맞아? 응. 맞아. 응. 야이. 이 overlay! 아이 이거 뭐야! 아 천하나.. 우와! 이거 뭐야? 왜? 이오 나와? 얘 쉴 싸는데요? 여기가 나와! 봐 봐! 자, 세 번!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되고 한 번 아, 세계를... 우와! 되게 괜찮네! 오케이! 조용히,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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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와, 두루와. 야, 좋아. 뿌뿌뿌. 뿌잉. 좋아. 어떻게 해. 창바시든가. 아우 씨. 조용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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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안녕하세요, 조용히입니다. 아이돌의 매력을 살살! 힙합팬들의 팬심이 깨어나는 시간! 팩트인스타와 함께 오셨습니다!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 슈니입니다. 자, 세상을 향해 주사위를 던진 다섯 남자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디오스입니다! 네,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롤더블! 안녕하세요, 디오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 이름은 디원스라는 그룹이고요. 테마인 주사위인 다이스와 선두두자인 디원스가 합쳐져서 만든 이름이고요. 그리고 108개국 만 8백 5분? 네, 5분이 네, 저희 팀 이름을 투표해 주셔서 뽑아주셨습니다. 넌 날 깨워 깨워 미치게 만들어 날 너의 태원 태원 더 원해 더 원해 지금 애타게 부르잖아 목소리 들리잖아 싹 깔아 깔아 너에게 모두 원랜 넌 날 깨워 점점 섬유해 줘 태워 저희 타이틀곡 깨워는 트랩비트와 강렬한 보라색 사운드가 특징인 곡인데요. 잠들어 있던 저희의 마음을 깨운다는 의미랑 저희의 마음을 모든 팬들에게 걸겠다는 의미를 디원스만의 색깔로 표현한 곡입니다. 떼어! 깨워! 자, 이제 포인트 안무를 안 보면 섭합니다. 손을 위에서 중간 지점에서 내려치면서 그 느낌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눈빛 깨워하기 전에 어떤 눈빛이었다? 깨워하기 전에 그때 내리면서 이제 뭔가 반응이 좀 이렇게 느껴야 되고 이제 이게 포인트의 건지 뿡! 네, 느낌이 있어요. 스메! 이거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럼 음악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점점 이 방송에 일곱의 추리력이 늘고 있어. 맞다, 맞다. 참! 다 같이 함께 디어스마의 색깔로 한 번 춤을 보고 싶으니까 다 깔아 깔아 너에게 모두 원랜 넌 날 깨워 점점 섬유해준 태워 불꽃이 피어올라 예이! 휴! 아... 이게 멀리서 보니까 제가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바로 드네요 너무 멋있어서 잘 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파이팅곡 제목이 지금 발사발처럼 깨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디원스만의 모닝콜을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제일 못 일어나는 멤버 한 번 찍어봅시다 오른쪽 둘고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아 두 명이군요 아 두 명이에요 제일 못 일어나는 멤버 하나 둘 셋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그래 나는 잘 듣지 이번 코너의 이름은 깨워 팬들 깨워 모두 깨워입니다 멤버별로 컨셉이 달라야 돼요 선착순으로 먼저 나온 사람이 유리하겠죠 출발! 오다이 먼저 아 그래요 일단 좀 다정한 남편? 남편이요 벌써 결혼까지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이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다정하게 아침밥 같이 챙겨주는 아침밥을 제가 해서 깨워주나깐 우리 다 좀 챙겨주라 내가 챙겨줄게 네 근데 어제 이제 disciple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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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s gu.s 아훈 이렇게 할까요? 소천 불가하 DEVLE 아훈 멘탈 같애 무 communic Esta 멘탈 같애 기러나 하하 잘 assess W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제가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피아노를 치면서 그럼 빌리즈 웨일의 피아노맨 어때? 딱 깨운 다음에 춤을 춰서 아침부터 상큼하게 끼익 발걸음 아니? 어 여보! 일어나야지! 다 결혼을 했네요? 잠깐 자 일어나요 뭐야? 이것도 약간 이혼 삶이야 나와! 아침밥을 다시 먹지 않을래? 뮤지컬 한편으로 찍어드립니다 나와! 어서 일어나! 깨워! 그러니까 심사해! 이게 뭐야? 잘했어 잘했어 오오오오 이런 사람이 좋아하시는지? 왜 왔어요? 바이버 바이버 오 마이 다이씨 이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귀여운 동생이 누나를 깨우는 귀여운 동생이 누나를 깨우는 귀여운 동생이 너무너무 귀여운 동생이 누나를 깨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큐! 누나! 엄마가 와서 밥 먹으래 빨리 일어나서 같이 밥 먹자 하하하하 이상하 엄마 자 누나! 자 우리 팬들의 한 눈소리로 누나! 성공입니까? 성공입니까요? 성공입니까요? 성공이 오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잘한 거 먼저 할 건가요? 아 그래요 편하게 하십시오 뭐 추천 친오빠가 깨울 때 동생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현실! 정말 현실이에요 정말 현실 난 진짜 다정해 난 되게 다정할 것 같은데 하이 큐 동생? 동생 이름 뭐야 동생이 동생 이름 지어줘요 진형이 진형이 진형 동생 일어나요 뭔 소리야 진형아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얼른 안 일어나면 얼굴에 물총 쏜다 퐁퐁퐁 이거 안 돼요 이거 귀엽잖아요 자 그러면 귀여운 걸 다시 다른 걸 드릴게요 직장 상사 버전 제가 선배에요? 후배를 깨울 때 큐 어디 눈을 감나 내가 감겨줘 평생? 일어나게나 너무 힘들어 일어나게나 포로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편수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살바게로 살짝 박력 큐 빨리 일어나라 네 꿈에 쳐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안 일어나면 뽀뽀 안 해준다 정말 박력이 좀 빨리 일어나 이제 모닝콜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댄스 세포를 좀 깨워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원스의 곡을 저희가 메들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우 난 네가 너무 좋아 너라서 너무 좋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너라서 너무 좋아 설명할 수 없어 볼 때마다 놀라 놀라와 놀라 놀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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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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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이 난 또 설레고 난린데 설레고 난리 설레고 난리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자리해주시고요 이번 코너는요 안녕! 디온스 러브의 우리 멤버를 소개해줍니다 오늘 3MC가 좀 필요합니다 3MC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매력을 좀 파헤쳐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현장에 들어가 있는 2MC 예! 오늘 약간 리드벤트 좀 먼저 해주세요 어떤 역할? 현장에 나와 있는 우진영, 김현수 MC 이름 정해 MC 뭐 할래? 저는 MC령 MC 당근 어 그래요 너도 뭐 해 한 개 MC 샤랄라 어때?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MC 당근 MC 샤랄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과 함께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처음으로 매력이 파헤쳐질 멤버는 우리 리더 조 리더 보우 어깨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깨가 넓다 어깨가 넓다 왜요? 비율이 비율이 근데 치셨어 비율이 좋죠 퍼포먼스 담당이라 퍼포먼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표정이며 댄스며 아주 몸 쓰는 건 잘하는 우리 리더 형입니다 어 잘생긴 일단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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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한번 보고 가셔야죠 댄스 한번 볼까요 그럼 댄스 한번 볼까요? 오케이 댄스 후비고 스토리 스토리 후비야 후비야 이제 팩트 드랍도 베이스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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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네 저희 팀의 퍼포먼스입니다 네 리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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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근이 형의 개인기가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노래방 에코 창법이라고 네 이걸 듣는 순간 바로 여기가 노래방으로 변하는 훌륭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박효신 선배님의 눈의 꽃을 눈의 새색이 길어 진진진 그림자자를 따다라 서서 서서 땅꼬 미미 진진한 어둠 눈 쏘서 갈갈갈 그대와와 곱고고 있네요 우리 또 현장에 있는 MC분들에게 소개받을 멤버는 다음 파일 조절 멤버는? 유준 한번 볼까요? 앞으로 나와주시죠 정유준 레츠 디릿! 일단 저희 유준이 형이 훈훈한 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주얼적인 면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잘하거든요 표정, 연기 이런 것들 상한극 주시면 아주 훌륭하게 하실 거예요 아 상한극이 뭐야? 어떤 거잖아! 짤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 배고플 때 뭔가 어때 이런 거 어때요? 화장실이 급할 때 자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배고픈데 하필 치킨이 있을 때 근데 다이어트 중인데 오 상황이 좋아요 닭가슴살이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일 때 근데 하필 또 닭살인데 껍질이 두꺼울 때 아... 하나, 둘, 셋 잘하고 있다 시험을 봤는데 2번 문제 답이 3번인 줄 알고 4번을 찍었는데 뭐래? 2번인 줄 알고 3번을 찍었는데 3번을 찍었는데 답이 4번일 때 둘, 셋 이러고 써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MC 하랄라가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바로 연기를 좀 잘한다 어? 위치에 따라서 귀엽게 몸으로 안녕 나는 살구야 너랑 살 거야 너희랑 살구야 같은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엔 없어 날 살려 day 자weed 누가 없으니까 meter hesion 어떡해 물뻈 berries decomposition legitimately 시험에 아니면 mannee OK 우리 요즘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 T.O.MC가 많은 지령을 많이 내려주고 있거든요 T.O.MC한테 한마디 하시죠 끊어보자 아직 안 끊었어요 안 끊어 미안해요 자 앞에 봐주시고요 다음은 저희 사이다 보컬 바구담 군입니다 바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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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담의 영화는 너무나도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노래 잘하는 건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이 깨오를 뮤지컬 버전으로 한번 깨오를 뮤지컬 깨오 넌 날 깨워 깨워 미치게 만들어 날 더 애태워 채워 더 원해 더 원해 지금 애타게 부르잖아 목소리 들리잖아 사카라 거라 너에게 모두 울린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막상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응상도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어떻게 우리 T.O.MC 하셨어? 긴장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뮤지컬 노래를 들어봤으니까 뮤지컬 말고 이제 가요로 넘어와서 자신 있는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나눠가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오스의 상징이 무엇이죠? 주사위! 오늘 팩트인사에서 제대로 한번 돌려봅시다. 주사위 돌리고 돌리고입니다. 아 돌리고 돌리고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어요. 자 불러주시죠. 걸 더 다이스! 아 현슈.. 하세여 왜? 제발.. 제발 쓰러져버려라. 에이 아니야 저 이걸 어떻게 근데 이렇게 빠져? 에헤이 저 위에 포즈가 안되지 반춤 반춤 스킬 쓰면 안돼요 아 이걸 이 사람이 자 위에 올려야 된대 이제 공격 들어가도 돼요 처음부터 어? 아? 어? 어 좋아요 다음 위험하다니까? 위험하답니까? 어떻게 뭔가지? 이동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싹 빼드는 거 아니야? 본인 차례 아니라고 막말하죠? 이 위에 가야 돼 이 위에 아 그 다음 PS가 해야 되지? 안다 안다 메롱 필터를 한 번 가질게요 카메라 보여 또야 사랑해 못 봤어 못 봤어 그니까 보여지 보여요 또야 사랑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한다 롤더다이스 두 개 오 유준 유준이 형 너무 이상해 이상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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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스 아주 뺐습니다 오 그렇지 바로 오게 들어가야 돼 아 그럼 여러분 여러분 아 이제 도망해야 돼 이제 해야 돼 메롱을 들어가 메롱을 들어가 영희롱을 흘려줘 하나 둘 셋 아 우진이 형 이거 아무거나 두 개 유준이 이거 끝났어. 5초 정도는 잡아야 돼요. 무조건 위에 앉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2 아 이거 좀 아깝다. 해빠지네. 오 바람이 통. 안 들려. 오 깜짝이야.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높여, 높여. 당최. 일단 돌려주세요. 뽑기 전에 끝나. 돌려주세요. 유준이 형이 다 어려워. 여기 있는데? 잘 빼네요. 아이템 들어와 주십시오. 이게 된다고? 아이템 사용하면 안 되지. 에이. 야 너희 무슨 다. 다 있냐? 절대 못해. 더 끝으로 와야지. 1 1 1 2 1 2 2 3 2 3 2 3 2 3 3 3 4 3 4 5 5 5 5 5 5 5 5 7 5 5 5 6 6 1 1 1 1 1 1 1 2 자 방영업 하러 갑니다 야 너는 누구? 너는 누구? 자 돌리겠습니다 가볍네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다들 너무 확실한 거 아니야? 나 보낼라고 지금? 아니 여기까지 해줄게 제가 룸메라서 잘 안하면 속 썩어서 혼날 수도 있는데 그니까 눈 떴는데 바뀔 수도 있다니까 정했습니다 한 손이란 힘들어 한 손이란 힘들어 뭐야 그렇게 하면 긴 수 자 얼른 올려야 돼요 5 4 3 자 아디오스 저희가 연습을 했는데 살짝 던져서 올려올 수가 있더라고요 던져서 던져서 돌려서 눈 그려 눈빛 보세요 눈빛 보세요 아 미술ty 미술톱을 보듯이 융 안녕하세요 됐어, 야! 왔습니다 통과도 있네 어떻게 통과? 이렇게 쓴다. 만약에 주단이가 이렇게 쓴다! 통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쓴다! 통과예! 도전! 도전! 행위 있게 본인 얼굴을 설마 성공한 게 있어? 잘 던지면 성공해요 이제 살포시 살짝 살포시 잠깐 날아봐봐 살포시 호! 호! 아이템 괜찮아요? 아이템 써도 돼요? 아이템 할 거 없다 했잖아요 자 아이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언제? 한 단 찬스 작가님들 한 단을 죽었어 내 경험상 이거 알기부터 안 돼 소리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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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살짝 톡 그래서 안 되네 다음 누구야? 조용근 당첨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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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 용구리는 진영 자 갑니다 야 목 변은 누구? 변은 누구? 자 돌리겠습니다 합니다 허이 수거스 아 변감하긴 한데 어? 저 흔들려. 그냥 흔들려. 왜 그래? 약간 이쪽으로 해야 돼. 나의 작품이거든. 자, 위에서 진영이가 웃고 있는 것 같네요. 저 위에서. 아, 근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맞아. 자, 갑니다. 음악. 좋으시죠. 벗어, 벗어. 오, 섹시해. 오, 다어키. 섹시하게. 벗어주세요. 오, 야성미.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세. 세. 오, 야. 이번 벌칙은 굉장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녹화 끝나고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아이템 사용이 없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공격이 안 들어오려면 처음부터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처음에 매너가. 아. 매너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상의. 박스가. 세모가 돼있어. 어, 누르기를. 쓰러지면 어쩌려고. 됐습니다. 자, 뒤로 와주세요. 유준 지금 불안합니다. 자. 유준. 나까지 올릴 일이 있으려나? 자, 용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이, 어이. 절대 못 잡아. 그러니까. 이건, 이건 뭐. 아, 용근에서 간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자. 자, 여기서 유준이 올리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올려야 돼요, 안전하게. 어이, 이렇게 높다. 유준아 트 cyst 잘할게. 유준아, 잘가. 형국이야. 장ื ef. 하늘 쟀어요. 아, 불지 마라. 어, 잘해. 장난치지 마시고. श의 bets. 난 아니다 심지어 두 개! 심지어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조용근! 우리 연구연! 녹화가 모두 끝났 다음에 가장 강한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안 그려져 땀 때문에 1! 와 형 언더 되게 잘 그렸다 이어버려 M3 초래 초래 제가 행복하게 끝내야 되는 거죠? 네! 팩트 인스타 신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디런스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얼굴 확인 한번 해볼까요? 형 근데 나쁘지 않아 귀여워 어디 있어 카메라 이거에요? 아하 이거 닭이 울어요 삐그쳤어? 조금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생각된 것보다 나쁘지 않아 한 번 해볼까요? 네! 화이팅! 네! 하나씩 드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만 드세요 하나씩만 맛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준다면 컨셉보다는 용맨이 형을 망가뜨리네 용맨이 형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 멤버로 팩트 인스타 함께 한 소감 좀 한 번씩 듣고 싶은데 멤버들만의 매력을 또 알아가니까 또 색다롭기도 했고 저희 이제 완전체 지원자 멤버들이랑 함께라서 더 재밌었고 더 다양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저희 밖에서 팬분들도 좋은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비언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팩트 인스타 즐거우세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아무래도 불러주세요 저희 팬분들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봐요 수고하셨어요 타이어트 꼭 깨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고하세요 렛츠기릿 렛츠기릿 사며시 너의 옆에 신의 걸작인 너를 찾아냈어 끝없는 고민고 내 속에 후회할 짓은 절대 안 해 두려움 없어 난 패길만 있어 너를 향해 전진해 아픈 거 앞으로 앞으로 너의 품에 향긴뒤 잠들고파 이 밤의 끝은 영원하겠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보게 우리를 못 놓게 우리를 못 놓게 절대 널 놓칠 순 없을 거야 이 게임의 룰은 없어 영원해 불변해 내 옆에 숨 쉬어줘 어둡도 환하게 비춰 넌 날 깨워 깨워 미치게 만들어 날 더 애태워 태워 더 원해 더 원해 지금 애타게 부르잖아 목소리 들리잖아 다 가라 가라 너에게 모두 올린 넌 날 깨워 점점 섬유해 줘 태워 불꽃이 피어올라 정신없이 깨져버릴 거라 내가 정신없이 깨져버릴 거라 내가 정신없이 깨져버릴 거라 내가 너가 나에게로 자리한 뒤 폭발하지 개선 따윈 개나 줘 본능이 참을 수 없대 널 보면 운명이나 정의에 우리만의 미래 선보여 중간 없지 너와 함께라서 섬넘어 너가 날 깨워 두껍게 태워 조명마저 깨버려 Stay alive 내게 고백하러 다가갈게 babe Stay with me 거친 세상 단 하나의 빛 절대 널 놓칠 순 없을 거야 이 게임의 룰은 없어 영혼의 불변은 내 옆에 숨 쉬어줘 어둠 속 환하게 비춰 넌 날 깨워 깨워 미치게 만들어 날 더 애태워 태워 더 원해 더 원해 지금 애타게 부르잖아 목소리 들리잖아 싹 깔아 깔아 너에게 모두 올린 뜨겁게 사랑해 후회는 없게 행복한 꿈에서 깰 수 없어 두 눈 감아 두 눈 감아 뉴 월드에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날 붙잡아 이 손 놓지 마자 넌 날 깨워 깨워 미치게 만들어 날 더 애태워 태워 더 원해 더 원해 지금 애타게 부르잖아 목소리 들리잖아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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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모두 올린 넌 날 깨워 헤이 점점 선명해져 태워 불꽃이 피어올라 둘 셋 열려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섹시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잃으세요 호이